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0년 6월에 출고된 2021년식 현대 아반떼 CN7 1.6 가솔린 법인 전용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만 3천 킬로미터 정도 탄 차량이구요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색상 차량이고 전면 측면 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측면 사진입니다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 너무 깨끗하죠 비닐 씌워놓으니까 새차 같네요 핸들에 보시면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들어가 있구요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구요 차로 이탈방지 차로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 미끄럼 방지 오토라이트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5만 3360km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구요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상태 다 양호해 보이구요 엔진룸 차 상태 너무 좋아 보이네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미터 기 때문에 2025년 6월 그리고 10만 킬로미터 까지 아직 보증기가 많이 남아 있죠 이때까지는 현대 블루엔즈 에서 보증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구요 판매금액 16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